이곳은 제주항공 기내식 카페 여행맛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입니다. 제가 여행맛을 두 번째 봤는데 오늘 왜 왔냐? 이곳은 특별하게 기내 안전체험과 승무원 체험을 동시에 해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저 변비행이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쏙쏙들이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따떠떠변비행 이륙합니다. 이곳은 어린이들에게 특화된 체험을 제공하는 기회여서 제가 정말 특별한 어린이 게스트 한번 모셨습니다. 어린이 친구 일로 오세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변시우예요. 변시우? 아빠는? 아빠 이름은 뭐예요? 변정국이에요. 자 오늘 특별 게스트 제가 정말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은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우리 딸 변시우 양과 함께 여행만 제대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하이파이. 여기가 미리 선 예약을 해야 돼요. 성인은 만 원, 아이는 만 오천 원. 유니폼 사업 보호자분을 직접 찾는 편 사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로? 아 그렇구나. 옷을 입으실 거거든요? 저요? 네. 맞습니다. 제가요? 네. 저 이거 맞는 게 없을 텐데. 제가 저 마시겠지만 타 항공사에서도 유니폼 있는 체험을 많이 했는데 실패했어요. 맞는 게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36, 78. 6, 78... 지금 찐으로 당황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유니폼을 입으면 제주항공의 이미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 입는 게 진짜 훨씬 나아요 쇼 나오세요! 문 열고 나와봐요! 쇽 돌아보세요 한 바퀴 이게 제가 좀 디테일에 감동했던 게 옷 입히기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뒤에 찌찌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찌찌기만 깼다가 팔 놓고 이렇게 딱 닫으면 되게끔 잘 해놨고요 우리가 여기 체험을 5세부터 체험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5세부터 10세까지 다양한 옷 사이즈가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남자 아동분이 오시면 이렇게 남자 승무원 넥타이가 있는 남자 승무원 옷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성형도 있어요 근데 아까 보셨죠? 저는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다음에 살을 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분은 통로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좌석이신가요? 네 여기 앉는 좌석이신가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유니폼을 입었는데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와주었는지 출석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변시우 승무원이 어디있나요? 네 네 여기있네요 이비폼 붙여주도록 할게요 여기 예쁘게 붙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최소한국 우리 예비 승무원님들 모시고 여행마까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진짜 갑니까? 오 이거 저는 실제로 구명조끼 이거 처음 받아 봅니다 저는 이거 수많은 안전첩을 했지만 이건 처음 해 봐요 우리가 이 빨대를 통해서 구멍을 불면 구멍이 더 부풀게 해볼까? 연습해보는 거예요 부모님도 확인해주세요 네, 네 출제라면 이게 지금 이렇게 부풀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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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찬 테이블 열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했어요 아빠, 맛있게 드세요 아이, 이뻐라 고맙습니다 아버님이 목도 마르시되 시원한 오렌지 즙도 드리면서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맥주 없나요? 오늘 제주항공 여행 맛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에서 체험해본 승무원 체험 특별 게스트 변시우 양과 제 딸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시우 아빠랑 나와서 유튜브 찍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들으셨죠? 다 좋아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다 좋아하는 이 장소 지금 오픈해서 11월달까지는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미리 예약하시고 오셔서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부모로서 여기 와보니까 정말 승무원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를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교육도 해주시고 서개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하니까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오늘 드레스를 입고 왔었는데 드레스도 좋지만 옷을 또 갈아입고 해야 되니까 정말 최대한 편안한 복장으로 오셨으면 좋겠고 이 옷에 맞는 사이즈도 다양하고 아까 보셨지만 여기 찍찍이 이렇게 되게 간편하게 탈착할 수 있도록 제주항공이 많은 배려를 해놨습니다 여기 오면 정말 너무 예쁩니다 백화점 안에 또 있지만 너무 예쁘고 맛있는 디저트 음식도 가득하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비행은 제주항공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이거 먼저 먹을까? 이거 맛있어? 맛있을꺼야 도전 초코맛 도전 도전 3번 3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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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봤어요 비행기 타고 1번 또 1번 또 1번 또 1번 또 2번 또 1번 또 1번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